자 여러분들 수박이나 먹으면서 좀 해상좀 하자 야 근데 20세 월드컵이 언제부터 시작이지? 내일부터인가? 소통방송 좀 하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어우 우리 피프리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어우 예 형님 반갑습니다 예 형님 어서오시죠? 형님 뭐 오늘 뭐 어떻게 뭐 좀 뭐 뭐 별거 없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불금이시고 불금이고 그런데 내일 내일 야구하는 야구 바빠 응? 내 내일 빼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좀 하도록 할게요 아 수박 좀 먹자 예? 아 형님 근데 어저께 너무 많이 마셔봤구요 진짜 오늘도 또 먹고 그러다가는 진짜로 이거 방송하다 죽을 것 같아요 예? 아 형님 오늘은 좀 하루 이렇게 좀 몸 나라시즘 하는게 좋지 않을까 예? 아 형님 많이 드셨다구요? 예? 아 형님 오늘은 좀 봐주시면 안됩니까? 아 진짜 제가 어지간해서는 뭐 이렇게 술 빼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아 정말 죽겠어서 그래요 형님 오늘은 아 형님 오늘은 아 아 어제 너무 무리해서 먹었나봐 얘들아 똑똑똑 미녀전과 피플님 337개 업무 아 우리 또 피플이 형님께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예? 이걸 또 이렇게 또 한번 해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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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안타를 제가 메모칩니까 형님 예? 예? 아 아 내일 진짜 홈런한 빵 쳐야죠 아 아 아 일단 안주는 뭐 요정도면은 여러분들 예? 아주 야무진 부분 아닙니까? 흠 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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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이 어서와라 와마 우리 열을 패누리 공기좋은 강원희 이거 오늘 뭔가 음주소통 예? 아 방석이라니요 진짜 방석 깔고 먹어본지 오래됐네 음 아 진짜 오늘은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나라냐구요 음 아 형님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지금 불만이 많으시네요 아 맞습니다 형님 괜히 이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좀 어 술 생각 밖에 안나고 예 좀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아 아 얘들아 일단 좀 어 어 그래도 몸은 몸은 생각해야지 아 아 아 우리 피프리 형님 진짜 형님 오늘 왜 그러세요 아 콩카콜라 한잔 하시죠 예 콩카콜라가 자 빨리 안갖고 뭐하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으으으으으ği 으으으으으윽 야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으응 네 했 뭐 안주면 져라 어 뭐 참치나 뭐 계란 후라이라도 빨리 하라 해 아 우리 또 상원고 사랑해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퀵뷰좀 주세요 퀵뷰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새끼가 억벌이 하고 있어 지금 어디와서 아 형님 일단은 요거 가볍게 약간 좀 한 모금 하고 응 애국복수도 외쳐야된다 아 아따 아 우리 형님 오늘 좀 뭔가 사회적으로 불만이 아주 많으신가 보네 그래 역시 우리 또 풍류기기가 도착해 형님 진짜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아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한데 형님 진짜 이런 날은 제5공화국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떻게 침대에 누워서 제5공화국 그런거 드라마 보면은 그나마 이제 좀 풀려 얘들아 응 어 제5공화국 진짜 명작이라 응 그지 어 아 드라마 드라마적으리요 여러분들 으 으 으 으 여러분들 저는 선택 아 근데 형님 진짜 제 아우가 진짜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한데요 요즘은 형님 이거 채팅창에서도 너무 좀 그렇게 채팅을 치고 하면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제재를 받고 좀 뭐하고 하니까 난 진짜 형님 오래 보고 싶네요 예 예 형님 조금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고 이제 이런게 좋지 않을까 예 아 아 아 진짜요 형님 아 진짜 형님 오래 뵙고 싶어서요 예 아 뭔 큰 실수라뇨 여러분들 아 진짜 저는 우리 형님이 진짜 제 아버지와 같다 생각하고 해서 진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아우 진짜 우리 아버지 이상이시지 우리 피플이 형님은 으흠 어 100개 그래 불사 미라니 그래 어서와라 으음 어 한치 좋네요 여러분들 현치หม εκ 아.. 한치에 넣어서 한 번 더 끓였어 한 잔 마실까? 어? 한 잔 마실까? 예, 형님? 예? 아.. 형님 방인 줄 알고.. 아.. 어저께요? 아유 형님 뭐.. 예.. 그러실 수 있죠 우리 분이 그래도 좀.. 좋은 동생이고 그래서요 그래도 형님 덕분에 술을 야무지게 잘 얻어먹었습니다 형님 형님 한 잔 할까요? 한 잔 할까요? 아.. 형님 얼굴 또 이렇게 면까지 세워주시고 예.. 형님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니 뭔 거품이 하나도 안 나노 이거 아.. 우리 또 삐뿌리 형님 예.. 와인샷 하라면서 아 형님 좀 약간 모자 좀 벗겠습니다 아.. 좀 머리가 좀 어지러지러고 이제 이런게 예.. 형님 한 잔 하시죠? 오늘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마무리는 다 한 잔 술에 이렇게 쫙 흘러보내는거지 예.. 형님.. 예.. 당겨! 당겨 예.. 괜찮은데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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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맥에는.. 뭐 이렇게 한치가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한치가요?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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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쌍 좀 봐오라 그랬는데 안주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차례차례 그냥 먼저 되는거. 이렇게 해서 좀 깨져오라 그랬어요 형님. 진짜 집에서 나는 돈 열심히 이제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집안에서 제대로 대접받아야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좀 있고 이제 이래야지. 유정낙지 드림치지 말고. 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한데. 와 이거 한잔 먹고 하니까 뭔가 머리 아픈게 그냥 싹 두통이 싹 사라져버리네. 어 진짜 이게 좀 싹 사라져. 어 오늘 솔직히 좀 딱 그 롤 끝내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좀. 어 툭이나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더 받고 그냥 쓱 그냥 도망갈라 그랬는데. 아이고야 오늘 용커로 걸려버렸네 또. 예? 아 예 형님 여캠 좀 보자. 음 뭐하노 이거? 어 노크 안해? 어디 이 집무실 문을 갖다가 문을 벌컥벌컥 열어? 아 예 형님 죄송합니다. 참나 이거 오늘 좀 실수 많이 하네. 실수를 많이 해. 아 집무십이죠 여러분들. 예 안주 이 정도. 어 안주 이 정도면 됐어. 자. 아 좀 약간 좀 출출하고 그랬는데. 예 튀김 좋네요. 아 형님 아 여캠을 보냐고 형님 한번 아 여쭤보셨는데. 저는 주로 요즘 어떤 여캠을 좀 많이 보느냐. 저는 요즘 좀 진짜 많이 좀 자주 보는 여캠이. 어 소맥에 무슨 국물이야. 진짜 자주 보는 여캠이. 그 낮시간때 그 방송하시는 그 43살에 그. 어 그 누구시더라 얘들아. 뭐 꿀라임인가 뭐 그분. 음. 똑똑똑 민여정과 피플림 500개 엄지. 아이고 우리 또 피플림이. 또 조심스럽게. 일단 한 점을 하고. 예. 아 꿀라임이신가 그분이. 음. 음. 좀 약간 이제. 그분 방송이랑. 예. 음. 그분 방송이랑. 요즘 또 자주 보는 방송이. 음. 내가 내가 뭐. 뭔 실수를 해. 내가 뭔 실수를 해. 그리고 우리 형님 때문에. 그. 민여정 그분. 방송. 조금 봤는데. 어.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구요. 음. 그분도. 이제 조금. 이제 좀. 즐거워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유튜브에서. 아. 망치님이라. 아. 망치부인님이라. 예. 전화통화하고. 돈이 아니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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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즘 좀. 또. 줄곧 보는 방송이. 새벽 잠자. 잠자기 전에. 좀.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한데. 그. 유선이. 어. 그분 방송도 뭐. 그냥. 술을 엄청 많이 드시더라구. 그분도. 고군방송도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고 저번에 500개 팬가입 아니 뭐 팬가입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 맞아요 형님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 저 진짜 질체질 제 질천목록을 우리 형님 위해서 공개를 하자면은요 형님 아이고 예 형님 요거만 좀 공개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한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저 같은 경우에는 질첫이 일단 남자애들 남순이, 케이, 로이조모, 연보성이 이슬리 뭐 요번 방송도 가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보고 태림이, 엄삼용이, 예능이 최고 최근 어제 술 많이 먹었나보다 오늘은 좀 이렇게 하시는 그 여캠 분이 없으시네 즐겨찾기한 bj의 영상 일단 뭐 그냥 뭐 이렇게 아 미소는 이게 왜 있지 이렇게 보면은 뭐 어 주로 좀 여캠이 좀 많긴 많네요 어 이런 말씀들이 뭐 하지마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형님 뭐 좀 약간 이렇습니다 네 정말 이런저런 여캠들을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음 음 어우 뭔 여캠 이게 많다 어 어 근데 요분 진짜 요즘 이쁘시대 사탕 와 요가방송 좀 어 좀 종종 이제 보고하는데 어우 진짜 얼굴이 내가 봤을 때 요즘 아프리카 여자 bj 중에서는 좀 가장 이제 좀 이쁘지 않으실까 어 어 좀 솔직히 좀 뭐 그런가 싶어요 음 음 음 뭐 이렇게 많냐 어 예 형님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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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음 음 이렇게 뭐 질차가 끼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형님 아 아 예 형님 한잔할까요 예 똑똑똑 버팔로 방광우님 아 버팔로 방광우님 예 또 100개 감사드리구요 여우씨 형님이십니다 음 예 형님 방명록 한번 남기시죠 예 어디 방명록이요 형님 요즘 방명록이 아직도 있나 아프리카에 아 예 일단은 예 형님 일단은 예 한잔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형님 아 근데 방명록 아직도 있어 그래 방명록 요즘 bj들 안 읽지 않습니까 한잔하시구요 아 예 예 예 일단은 예 한잔하시구요 예 아 예 형님 감사합니다 예 음 야 어 한잔 마시고 아 게시판 그치 게시판에라도 이렇게 글 남기면은 참 좋을거 같네 음 음 음 아 아니면은 형님 진짜 우리 형님이 회장님이시고 한데 뭐 털인 뭐 이런것도 필요 없을거 같고 뭐 어떻게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예 합방을 하라면은 합방을 당연히 그 해야되는거고 뭐 형님이 뭐 원하시는거 말씀하시면은 저는 뭐 선택사항이 없죠 형님 예 예 음 음 음 음 함정 게스트까지는 이제 좀 그렇고 아 예 합방은 불법이다 음 음 예 아니 아니 뭐 합궁 그런건 아니구요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왜 합궁이 왜 나오십니까 음 음 합방은 가능하다 음 음 음 음 음 어우 근데 진짜 이게 술 먹으니까 술이 깨버리네 아 형님 그 무슨 아유 그거는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아무튼 진짜 재치 넘치셔 아 뭔 말인지 알지 인마 풍요객 인마 음 어 개그 감각이 히하다급이면은 그 문제있는거 아니야 음 음 음 음 음 일단 한방 남기시죠 아 예 형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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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알겠습니다 음 아 네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에 신입 역헤미고 하면은 좀 누구누구 방송의 신비여소 뭐 그런데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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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아! 예! 그건... 아! 앙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아, 잠깐만. 이거 조금 불편할까? 아! 우리 또 삐뿌리 형님! 아이구야, 형님! 우리가 신기해서요? 아! 아! 예! 형님! 아닙니다. 아, 형님 드립이죠. 네, 드립이죠. 진짜... 한편에 장문의 글을 한번 좀 야무지게 써봅시다. 음... 어떻게 써야 될까...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똑똑똑 미녀전과 피 불림 500개 엄지척 일단은... 일단은 가볍게 몸살이 너무 추웠는지 몸살이 심해서 방금 병원 갔다가 주사 맞고 음...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이전에 그런 것 같고 오늘 휴방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분 얼굴을 한번 좀... 봐야지 뭔가 그래도... 글귀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이것은... 아, 진짜 아름다우시네. 자, 일단은 가볍게 나갈게요. 빨리 이런걸로 이제... 방금 시작니다. 좋은нал 없음. 아, 이게 좀 더 나아rum. 네, 안녕하세요. 회사이신가? 문화 안 보고 근데 일하실 시간 아니에요? 그쵸 5시라서 오늘은 지각 안 했더니 맨날 지각 켜가지고 핑크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노래 듣는 스타일이 좀 나랑 비슷하시네 캔디를 듣고 캔디를 들으시네 다협석이라 매일 가게에 있어요 좋겠다 어떤 거 하시는데요? 옷 정말 입을 줄 아시네 그치 청순 내려놓으시고 생머리에 남자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를 정말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쵸? 그쵸? 그럼 소연언니 어서오세요 커피는 역시 조지야 커피도 드실 줄 아시고 소연언니 안녕 뒤에 피아노가 피아노는 아닌 것 같고 곰이 형은 되게 좋아하시는 거네 음 응 달 봉이 오빠 어서오고 모금 님 어서오세요 오세요 여러분들 일단 알겠습니다 우유 어슬렁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덜다 왜 덜더랴 춘천콩 여성이 역시 달봉오빠는 추천 입장료 잘되네 아 한손에 신마님 머리 묶은거 보면 약간 미굼이 닮았는데요 형님 아이 재수없는 소리 하지말고 이새끼야 이씨 이 샹노무 새끼가 그냥 어딨어 이씨 어 저 새끼가 지금 돌았나 저거 이씨 아니 근데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아 글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버리네요 아니 어떻게 된게 그냥 다 공지 밖에 안보이는데 형님 똑똑똑 미녀전거 아아아 예예예 아피플이형님 예 글한번진드감이 쓰시죠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글쓰기 역시 여정이한테 끄적끄적 와아 역시 뭐라고 해야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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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님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아 아 아 예 아 아 몰래 똑똑똑 윤여전과 피플님 늦게 엄지쳐 시청자 빨리 후딱쓰고 훗단하시고 아 빨리 후딱쓰고 흠흠 똑똑똑 핑크유규광우님 열기 엄지쳐 똥 끌쳐서 찌르는거 지은다 한심하네요 형님 똑똑똑 윤여전과 피플님 아 예 형님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빨리 잘 쓰도록 할게요 이 글쓰면 댓글보대 출동합시다 예 제가 음 아 음 아 무슨 실시간 인기그리야 얘들아 자꾸 그러지말고 똑똑똑 이녀전과 피플린 그게 없겠죠? 어 괜히 이거 좀.. 시골에 아무 말 대잔치노 아 형님 진짜 아닙니다 아 뭔 아무 말 대잔치라뇨 진짜 마음 진심을 다해서 쓰고 있는데 아 그거 시골에 그거 너무한거 아니여? 어 나름 좀 진짜 진지하게 쓰고 있는데 똑똑똑 이녀전과 피플린 500개 엄지척 인정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좀 좀 이래야지 그래도 뭔가 더 깊이 이제 이렇게 예 예 제 마누라가 지금 임신인데 음 딸이라고 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오랜만에 쓰다보니까 음 이런데 아 갑자기 이렇게 좀 어 이렇게 해서 좀 쓰고 하려고 하니까 아 제가 여러분 어 예전에 정말 이거 반성문 쓰고 뭐하고선생님도 울었어 걷다가 예전에는 다 편지로 여자들 다 꼬시고 이제 정말 그랬는데 어 어 어 어 형님 일단은 잠깐만 요거 좀 어 하 한 잔 마시고 일단 좀 마저 이제 좀 쓰도록 할게요 한 잔 마시고 아 이비창맨키로 한번 잘 써봅시다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구도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 예 형님 일단은 한 잔 마시고 어 이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어 아 아 아따 이 새끼들 또 이거를 또 이빨을 맞춰서 또 띠링 울려버리네 아 아 야 얘들아 일단 한 잔 하자 음 아 어 허리 아파 야 뭐야 이거 왜 자꾸 띠링이 나 아 3줄 쓰는데 음 아니 근데 형님 저 근데 진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형님은 뭐 저분 뭐 실제로 아는 지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좀 약간 뭐 개인적으로 형님 뭐 무슨 뭐 좀 아니 친분이 좀 있으세요? 아니 아니 그냥 뭐 혹시나 싶어서 음 혹시나 싶어서 형님 예? 아 아 아 아 아 저분도 아 거박일 출신 아 이십니까? 아 아 그래요? 역시 역시 형님이십니다 아 또 그거에 아니 그러면 형님 저분 말고 그 이전에는 본진이 어디셨는지 살짝 좀 궁금하긴 하네요 족구 나올 때 그때 그렇게 형님 저번들 1년 전 넘어서 아 그때 당시 연예는 사치 와 형님도 그러면 아프리카 방송 좀 약간 눈팅만 하시고 이러시다가 아 근래 들어서 근데 연예는 사치는 형님 진짜 죽었어요 저게 진짜로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어갖고 연예는 사치도 예전에 아 진짜 야무졌지 형님 일단 한 잔 한 잔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에이 설마 연예는 사치 부캐는 아이고 우리 피풀형님을 누구한테 갖다 비비냐 인마 음 그건 아니지 아 예 형님 한 잔 아시죠 아 예 아 예 시골에서 위에 전쟁에서만 그게 원래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한방위가 생기기 예전에는 전쟁에서 막 이 차면은 뭐 뭐 좀 약간 그 원하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가름마를 타고 네 좀 그러긴 했는데요 아하 아이고 아이고 형님 뭐 북침이 라뇨 아이고 그리고 우리 정지환이 또 어서와라 근데 형님 진짜 마음만큼은 언제든지 김정은이 뭐가지 좀 따고 싶긴 하죠 저 나름 특수부대 출신이고 이래 버려갖고 뭐 또 이런것도 뭐 씨브레 뭐 어디 뭐 또 북한 인민공화국에 뭐 신고하네 뭐하네 그런들이 치는 새끼들 있지 않을까 싶네 그치? 내가 글을 갖다 되게 자연스럽게 예? 아 제 주적은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를 항상 어떻게 좀 두려움에 떨고 떨게 만들고 이제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긴 있는데 아 예 형님 아무튼 이런 거는 좀 해 좀 이렇게 좀 뭐 괜히 말씀드리고 하기가 좀 약간 좀 그러네요 아 아 피플이 형님 진짜 오늘 와 두잔합시다 예? 어 예 일단은 진짜 두 잔 같은 한 잔 딸면 되잖아요 형님 그죠? 예? 두 잔 같은 한 잔 예? 아 주적 개념이 잠깐만요 일단은 두 잔 같은 한 잔은 아 예 그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당연히 기본이죠 형님 형님 두 잔 같은 한 잔 이렇게 좀 딸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마저 가서 재려볼게요 똑똑똑 한 손의 신마님 열기없으시죠? 아 원래 이거 한 잔씩 원래 이거 소주 반 잔씩 타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어 두 잔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응? 음 근데 진짜 우리의 주적은 그치? 어 북한 인민공화국은 맞지 어? 아 형님 좀 만두 하나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아니 진짜 그게 아니라요 어 지코토닉이 너무 그거 몇 년 동안 우려먹고 그래서 지금 좀 지코토닉 시즌초를 갖다가 지금 이제 좀 구상하고 있는데 그 일단 시즌2가 이제 좀 무슨 어떤 어떤 춤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건지 지금 그거는 기본 안무는 다 짜놨어 근데 이제 어떤 노래에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서 하고 할 건지 지금 이제 그거를 음 좀 하고 있고 이제 진짜 이런데 아 구상중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요즘 좀 바빠갖고 요즘 그거를 이제 좀 못하고 있죠 음? 음 아 진짜에요 어 여러분들 restriction ardennize ikmat Patreon ikmat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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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matcom ikmatей ikmatей ikmatescherem ikmat congressional ikmatей ikmat ikmat quota ikmatей ikmat ja ikmatей 오늘은 형님 빨리 이거 좀 글을 갖다가 딱 마저 쓰자 어우 그래 아파 또 너무 길게 쓰면은 이게 또 노잼이고 제가 이러니까 아 근데 이러면은 너무 뭔가 존나 가식적으로 보여 잠깐만 뭔가 좀 가식적으로 보여 그치? 똑똑똑 미녀전과 피플린 337개 엄지청 댓글 약속 세워주신 감사 아 그래 댓글 야 우리 댓글부대 출동해라 알았지? 똑똑똑 생키미 남친님 10개 엄지청 광두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동포입니다 똑똑똑 미녀전과 피플린 500개 엄지청 형님 글짓기 0점인 부분인지 음 아이 아이 그러게 아 원래 무시기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음 잠깐만 아 그래서 아 자꾸 뭐라 하지마 자꾸 뭐라 하니까 뭔가 좀 더 못쓰게잖아 음 똑똑똑 미녀전과 피플린 500개 엄지청 아 안걸린다 아 피플린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아 좀 어제 술도 안 깨고 음 좀 약간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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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영어 영어가 왜 이래 아 단두직입 쪽으로 그냥 그래봐 어 음 음 음 음 아 아 남자답게 음 음 음 좀 음 아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좀 걱정해 주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막판에 뭔가 좀 크게 이렇게 아 이거는 좀 약간 그런가 얘들아 아 개 주단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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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은 고백 아 아 피플을 언급하면 또 너무 안 되지 그쵸?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자 아 그쵸 장문춤 부담되고 하니까 이미지는 아 이미지까지 올리고 하면은 좀 약간 그럴 거 같아요 예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할게요 아니 근데 저도 나름 아니 이 새끼 이거 이 샤오름 새끼가 얘들아 여기 좀 업 좀 좀 야무지게 좀 잘 눌러주고 어? 어 좀 그래주길 바랄게 업 하나밖에 없다 아 이런 이런 인마 글 쓰지마 개인이 부담 어 부담 어 너 이 새끼 신고할 거야 음 이런 이런 새끼 진짜 신고해야돼 주접 떨지 말라 그랬지 이 새끼야 음 진짜 신고해야돼 음 딱 요렇게 해서 이제 좀 부담 안 되게 에? 어 부담 안 되게 좀 해 그래 거란 차트 1위 이렇게 스무스하게 없으면 얼마나 좋냐 음 이렇게 그래 딱 요렇게 하면 좋지 음 좋았어 어 야 얘들아 우리 빨리 댓글 부대들 가서 어 댓글들을 이제 좀 야무지게 좀 잘 달고 알았지 어우 우리야 씨 어 한 잔 빠시죠 아 예 여기 한잔 하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구야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진짜 어우 뭔가 어 아빠 일기 쓰는 이제 그런 기분이었네 음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원추 요즘 안 보인다 어? 음 짜짠 자 한잔 하시도록 하구요 자 아 아 음 아 취한다 음 원추 삐져 써 왜 원추 왜 원추 왜 음 그래 얘들아 음 음 딱 이제 민녀령 내는 이제 좀 질샷하고 음 어 어 질샷하고 어 식빛 족지가 아 야무지게 온다구요 야 근데 아직까지 이거 업이 34개 밖에 안된다 여러분들 진짜 실수하시지 마시고 좀 업이랑 좀 댓글 좀 많이 음 좀 잘 달아주세요 예 아셨죠 음 음 음 음 옛날 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야 어버년 저거 어 존나 그 여자 그냥 짝사랑만 해본 새끼가 이거 이씨 음 음 지적 떨지 말고 이 새끼야 어 아 안주 뭐 형님 뭐 이정도면 뭐 깔끔하잖아요 예 음 음 지방길 한번 보세요 유명 웨툰 작가가 어 그래서 어쩌라고 어 뭐 내 방송에 뭐 연예인들도 내 팬인 애들이 많고 뭐 어디 뭐 그런 애들이 어디 한둘이야 어 어 그 53만명 중에 여러분들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예 형님 요새 살만 합니까 아 갑자기 그렇게 의미심장한지 모나 형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솔직히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 하지만 음 제가 뭐 여러분들 진짜 뭐 살만해 보입니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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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또 슬슬 아 음 음 음 음 아 형님 진짜 주도를 아시네 그치 또 짧고 굵게 이러고 가야지 맥주 한 병은 다 먹었고 호포기 어서와라 야 근데 이제 위례 아우즈에 BJ가 존나 많아졌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BJ가 딱 보면은 예전에 호두부터 시작해서 좀 하나하나 데뷔들을 많이 하고 있네 나가봤을때 니아미두 시브레다 방송장비 이렇게 싹 갖춰놓고 이런거 보니까 니아미두 이제 조만간 방송 데뷔 한번 할 것 같고 걷다가 또 기익스도 데뷔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니아미 모텔방송 각 잡았어? 아 근데 여러분도 근데 그런거 같다가 뭐라 할 수는 없어 형님 글 실시간 인기글에 올라갔어? 맞아? 하하하하하하 다 부끄럽게 또 이게 그래 이왕 하는거 얘들아 다 그.. 열심히 들 그렇게 좀 잘하고 응? 응 하하 무슨 무슨 내가 뭔 존목대장이야 아 맞아 우리 삐프레 형님 형님 한잔하시죠? 진짜 오늘 막말로 형님이 술 한잔 안먹고 이랬으면 어떡할뻔했나 오늘 술맛 너무 좋아버리네 그래? 호두 이새끼 잠수 탔어? 맞아? 자 한잔하자 호두 어제 형님 방송 방송 하던데 그 새끼는 내 방송 여자나오면 항상 봐 그러면서 나한테 카톡을 하지 야 그거 누구냐 얀 묻히자 뭐하고 하면서 새끼들이 너무 다 여자를 밝히고 다 이래서 아무튼 어저께 뵀던 최우리 그분이랑 송이? 그분들은 화요일날 우리 풋살팀 응원하려고 치어리더 오시기로 했으니까 또 글쎄 그렇게 또 뵈면 되구요 최우리 인성량 묻히더만 근데 아 송이 그분이 아까 어제 나도 잘 기억은 안나는데 그래 그래? 조코랑 연보드 그 방송 봤대? 아우 근데 확실히 댄싱팀이고 그러시니까 뭐 두 분 다 아주 몸매가 응? 어제 최군 내가 군대 드립을 했어? 아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슬쩍 가볍게 그렇게 했겠지 응? 아 진짜 그래야 되나 얘들아? 유장광이 딴 데 가서 형님 폄하하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블랙을 풀어서 그냥 아싸리 그냥 이렇게 그냥 거두부 하는게 맞을까? 응?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말도 좀 맞기도 해 이 새끼 워낙에 음 어딜 가든 참한다 음 아 아 맞다 그럼 풍류괴기가 뭐가 되냐 맞어 아 맞어 그때 그게 풍류괴기가 그러라 그래서 그런거지 그치 그치 음 야 풍류괴기 있나? 그니까 저 새끼도 근데 진짜 대단한 새끼야 유장광이도 그니까 언제나 항상 부캐로 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유장광 신고하면 정지 먹잖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태까지 누구 신고 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어 음 저는 근데 그 그런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 아 근데 이런거 먹고 하니까 그 김일도 거기 고깃집 생각나네 음? 음 김일도 거기가 진짜 맛있는데 아 맞다 우리 삐꾸리 형님 거기 그 가락시장에 거기 뭐 김일도 뭐 사람 좋은 고깃집 뭐 거기 가보셨습니까? 어우 거기 진짜 맛있던데 거기 고기는 얘들아 진짜 여러분들 그 근처 사시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음 우리 또 음 머큐리님 예 또 팬가입 예 또 감사드리구요 음 우리 임기광님도 음 하기에 감사드리고 야 근데 니 암이 있냐? 음 니 암이 있어?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치아 어떻게 좀 제대로 잘 잡았는가 모르겠네 음 음 우리 또 핑유광 예 또 한개 감사드리구요 음 음 우리 또 발롬님 예 또 두개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휴 선빛기가 너무 많아도 음 그래도 했잖아 똑똑똑 신탄진 얼큰님 열한개 고맙고 아 우리 또 신탄진 얼큰님 그래 어서와라 어 열한개 고맙고 음 음 음 음 음 좋은 향이 난다던데 근데 나는 진짜 좀 누굴 만나더라도 내 이제 좀 약간 고유의 그 호르몬 냄새인가 모르겠는데 항상 뭐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좀 오고 하면은 좀 좋은 향기 난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어 야 우리 또 치코형팬 어서와 응 치코형팬아 오늘도 뭐 그냥 이렇게 좀 한잔하고 있다? 뭔 돼지냄새였나 치코형팬이 오늘 그래도 뭐 불금이고 뭐하고 해서 좀 밖에서 어떻게 좀 한잔 어떻게 좀 빨고 들어온거 같은데 한방위의 태몽이 뭐냐 어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태몽? 우리 발롬님 예 여섯개 감사드리구요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 같은 아파트로 이사온다던 이날이시는 그냥 물 건너간거지 얘들아 맞지 그지? 응? 하하하하 아 새끼 괜히 이사온다고 해서 뭔 그렇게 어 그런소리를 해갖고 참 괜히 불편하게 야 우리 또 발롬님 예 또 계속 혼자서 이제 이렇게 외로이 어 진짜 또 산타시네요 어 어 또 찡찡이 어서와 근데 이게 그런게 있어 BJ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는게 좀 그렇지 옆에서 막 방송 많이 출연해보고 뭐하고 해보면은 그냥 뭔가 자기도 이제 좀 하고싶은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음 걷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좀 방송하는거 그냥 쓱 옆에서 이렇게 같이 출연해서 보면은 괜히 부러워 솔직히 아씨 이브라 나도 맨날 술 먹고 하는데 야 그래도 저렇게 이왕 먹는 술 저렇게 뭐 풍선도 받아가면서 음 요렇게 이제 좀 어 먹고 뭐하고 걷다가 막 이렇게 막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도 뭔가 많고 음 좀 막 이제 그래서 어 좀 많이들 하지 아이고 우리 또 지코영팬 와 인마 하아 아니 뭐 이렇게 또 잔잔하게 있고 이제 이런데 하하 요즘 풍력이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피풀형님이랑 우리 지코영팬이랑 전자레인지랑 우리 원추랑 와 거짓 이제 이렇게 한 4명이서 어 제대로 돌림나버리지 아하 그래 음 우리 지코영팬 어 어서와라 한잔하자 어 한잔해 음 짠 하아 음 음 음 음 음 아 근데 무슨 부검을 어 너무 자주해 딴줄와 그런거는 아 아 좋구나 음 음 음 음 그래 제2의 삼국지를 보는거 같네요 진짜 진짜 만약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분중에 네 한 절반 이상은 뭔가 열혈 들어올거 같기도 하고 음 찡찡아 술 너무 드시는거 아니냐 음 어 괜히 걱정하는 척 하지마 어 니가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 그래 음 음 음 맨날 나 술 먹다가 그냥 빨리 뒤질라니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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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는야 우냐 crimin 기록해 봐줬더니 언니 저 새끼는 존나 뜨두부다 못한 새끼가 지가 뭔데 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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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그런거 봐줬다고 어 또 저런거 개소리를 해 음 음 음 너너된리 새끼네 아 무슨 얘들아 악담을 해라 이 씨부래 무슨 한방에 태어나는 거 보셔야 할 줄 아냐 그건 당연히 보겠지 아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또 와 진짜 술 먹기 전에는 이거 오늘 술을 어떻게 먹지 했는데 이게 사람 몸이란 게 그래 아 지코 형님하고 한잔하고 싶네요 그래? 지코 형 팬이 어디 사람 몇 살이었지? 어? 어디 사람 몇 살이었더라? 제가 그때 얘기해 줬나? 아 맞다 역삼 산다고 그랬지? 역삼 26 그래서 26이면은 형이랑 딱 뛰동갑이네 우리 지코 형 팬 뭐 어떻게 뭐 무슨 일을 하냐? 응? 아 찡찡이 또 실수하네 아니 그래도 이제 오빠 방송 큰손이고 이제 좀 나름 열혈 들어오시고 이제 그럴 분한테 갑자기 좀 또 미필 드리고 그래 왜? 어? 어? 어허이 어허이 어 실수하지마 음 아니 또 미필이면 어때 어? 어 어 어허이 어허이 여러분 다 욕받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저는 뭐 그냥 뭐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바로바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 또 지적도 해줘야지 어? 맞잖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우리 미부사도 있네 어 미부사 우리 어서오고 음 야 우리 지코 형 팬은 어떻게 뭐 아니 진짜 무슨 일 하냐? 어? 응 뭐 그정도 뭐 뭐 형이랑 뭐 이렇게 같이 아 13년도에 전역했어 역시 음 역시 음 딱 어 어 진짜 닉네임 딱 담네 어 어 어 혹시 지코 형 팬 야구 관심 없냐? 어? 야구? 제가 같은 경우에 야구 관심만 있으면 바로 들어오면 바로 주전인데 야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스포츠인데 네 아 야구 편성은 여러분들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잖아 일주일에 하루 음 그리고 뭐 이제 좀 또 집에 와서 어 이렇게 또 방송도 이제 좀 이제 이어서 이제 좀 잘 하고 할 거고 음 음 열혈 아니면 겸상은 하지 않나요? 흠흠 흠흠 아 축구농구 당구 세 개만 해? 그래? 음 음 축구 아니 뭐 그럼 축구 선출이야? 축구 약간 좀 선출 애들 조금 한두명 좀 더 뽑아야 되는데 아 농구단 근데 진짜 농구가 내가 봤을땐 아프리카스럽고 좀 약간 족밥농구가 또 재밌거든 흠흠 농구단 흠흠 그제? 에이 3대3 반 코트는 난 별로 재미없어 나는 축구도 풋살보다는 그냥 11대11 딱 정식구장해서 하는 거 좋아하고 농구도 그냥 5대5 해서 어 딱 이제 그게 좋고 흠흠 음 흠흠 흠 흠 농구도 이제 한번 이제 좀 도전을 해봐야지 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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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무가 쏟다 아 아니다 그런건 안돼 예전에 그것때문에 진짜 3개월 정지같지 어? 아 맞아 그거 그만큼은 절대 다시 끊으면 안되지 야 호법아 내일 형한테 딱 어울릴만한 변화고 좀 제대로 과학적으로 좀 분석해서 좀 연구 좀 해서 한 두가지만 더 장착하자 형이 그때 배웠던게 너클 커브랑 너클 커브랑 요렇게 공 쫙 벌리고 이 사이에 끼는 그거 뭐였지? 어 스플리터랑 아 이 새끼가 어제 임마 그 술을 먹고 오늘 어떻게 가 지금 방송하는것도 기적이구만 응? 음 나대네 이 새끼가 이거 형이 그냥 이 새끼야 임마 그냥 어 좀 과음하시고 술 많이 드셨구나 이제 이러고 하면은 딱 그런가보다 하면 될 것을 언제부터 이 새끼가 저렇게 말이 많았어? 응? 음 지적 떨지 말고 임마 아 똑똑똑 미소 vs 사장님 100개 아하 우리 미부사 하하 또 이렇게 또 형님 요즘 수박 맛있습니까? 어우 요즘 수박 진짜 꿀이야 어 정말 먹어봐 요즘 수박이랑 참외가 진짜 달아 어? 음 잠깐만 그러면은 아 저 새끼 또 거짓말하네 거짓말해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너네 뭐 이렇게 좀 불현듯 이렇게 가둬 교육받고 있는 사람을 내가 단 한 명 본 적이 없는데 쿵 흠 흠 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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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 지금 제 팬이 있고 뭐 하고 있는 저도 bj입니다. 아니 뭐 나름 뭐 이 시브레 뭐 지금 형한테 지금 뭐 bj대우 해달라 이거요? 뭐여 이거? 어? 뭐 같은 일비다 이거야? 얘들아 진짜 좀만 기다려라. 어? 좀만 기다려. 간잔하자. 우리 아까 미부사. 호복이 롤 할 땐 여섯 명 봐? 근데 호복아 진짜 bj로서 크고 싶으면 형한테 얘기해. 어? 너는 형한테 야구 수업을 갖다가 존나 제대로 시켜주고 이 bj 수업은 수업료가 부르는게 답이야. 어? 아 정말로 bj로 니가 성공하고 싶다. 그럼 형한테 얘기해. 형이 진짜 bj 수업 시켜줄게. 형한테 보고 배워도 진짜 제대로 대성한 bj들이 많다. 미구민은 지가 걷어찬거고 가구리 같은 경우에도 걷어찼어. 진짜로. 워낙에 나라는 성격적으로나 뭐나 스타일이 안 맞고 좀 이래서 호두는 그냥 내가 조금 조언은 해주고 뭐하고 했는데 이 새끼가 존나 나이 처먹고 이래서 다 쓰잘데기 없는 것만 배워서 가구리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빨리 이렇게 방송 접은게 좀 잘 한거야. 호포기는 재능 없습니다. 그러게. 호포기는. 아니 근데 진짜로 맞아. 이거 bj도 딱 그 성공할만한 이제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어 진짜. 아이 풋살 연습을 왜 해 인마. 뭐 어디 나가면은 뭐 이 시브레 뭐 풋살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면은 뭐 무슨 뭐 군면제라도 시켜줘 인마. 아니면은 뭐 뭔 상금을 많이 줘 뭘 줘. 그냥 가서 그냥 대충 즐기다 오는 거지. 응 어 안 그래. 자 한잔하자. 짠 뒤풀이가 핵심이지 그날은 그래 것도 뭐 괜찮지. 자 한잔합시다. 아 아 근데 이 만두가 제일 맛있네. 어 통행이 된다 그랬어. 그거는 이제 좀 결제 못한대요. 아 아 쭉쭉해 자꾸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어 그 좀 어제 뭐 그러고 저러고 해서 지금 집에 들어와서 사단 나고 그랬는데 아니 꼭 그런 얘기 그렇게 해야되냐. 어 어 아 진짜 이거 뭐 아니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 근데 여자들이 그런거 존나 싫어해 얘들아 어 뭐 대 이제 모자를 갖다가 뭐 아 그냥 오빠 저 잠깐 저 오빠 모자 한번 써봐도 돼요? 막 이래갖고 뭐 괜히 막 모자 한번 씌워주거나 뭐하거나 어 그런거 정말 싫어하대. 그치? 하긴 근데 그것도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하면은 톡톡톡 미소 vs 사장님 300개월 아이고 우리 또 미부사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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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틀정도 안보인거같은데 그치? 아 좀 과일좀 먹자 그래 원추 내가 봤을때 걔도 어디 회사 격리아니냐 얘들아 아 원추 아침에 해장방송 봤어? 그래? 아 여러분 난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정말로 어우 수박하죽 사지 안하니 좋아 아니 근데 찡찡이는 히아다가 이쁘다고 검증했는데 아니 히아다 스타일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절대 남이한소리를 믿으면 안돼 그냥 이제 좀 본인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나서 이제 딱 이제 본인이 이제 눈으로 본 것만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되지 남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아 근데 나는 정말 이제 앞으로 다시는 RPG 게임은 안할거야 그런 막 혈맹이 있고 뭐하고 이제 이런거는 진짜 한번 안할라고 내가 봤을때 그거 괜히 이제 하고 하면서 열혈팬들이나 뭔가 팬들 다 좋았나 현질하게 만들고 뭐하고 아 안좋아 진짜 이제 리니지는 절대 다시는 안할거에요 리니지 하면서 내 방송은 큰손 많이 떠났다 아 정말로 어 진짜 많이 떠났어 야 야구 현질은 그게 현질이냐 이 씨부레 어 야구 현질이야 한 50에서 100만원만 하면 풀로 다 해 우리 또 한 손에 심마 좀 열게 감사드리구요 어 염코의 함정은 아 다음주에 할게요 다음주 아니 쌩킴이가 니 여자든 이새끼야 뭐 무슨 어? 상관없으니까 저 새끼는 저거 뭐래 왜 그걸 왜 여기와서 지랄이야 그걸 어? 그래? 염보가 아까 족구한테 그래? 그래? 그러게? 네 크릴 오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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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